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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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가 개 OP야 아 둘 다 같이 굴었는데 이거 아 이걸 힐을 먹는다고? 까비 요네는 야스오보다 피의 맛 떠트리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관리상도 괜찮은 것 같아 귀찮아 귀찮아 아 아니 이게 이거 맞나? 아 저게 안 죽어? 와 유미 개사기네 저거 아 저게 안 죽어? 아군이 방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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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 실수했네 아니 왜 움직이질 못하냐 어이 이거 피냄새 왜 아구는 안보이지 팀은 안보이구나 워잉만 보이구나 아예 나를 어떻게든 억관리로 하는 공이 있냐 잠시 안좋게 근데 저거 근데 저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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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째 쳐다보기 저게 억적이라 곧 지우고 제즈 고물 사냥꾼 요네 이거 못 막습니다 아스오부단 요네 아니 근데 21점인가 24점 까이고 16점 주네 너무하네 아스오부단 너무 많이 들었으면 좋습니다 아스오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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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 근데 진짜 치베바야 아 호요리 맞췄으면 잡을 건데 아 이거 탈출 싸우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이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과연으로 잠시만요 힌드가 한 대만 쳤어도 죽었는데 이거 힌드가 한 대만 쳤을 때 힌드가 한 대만 쳤을 때 힌드가 한 대만 쳤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쪼끄만 있잖아 야 그걸 왜 나가 진짜 한탄하니까 우리팀이 교전을 너무 잘해서 질 수가 없네 이건 그래도 세나가 양보를 애초에 안했으면 이길판을 못 이길판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쉽네 아쉬웠겠다 재밌었다 그래도 좀 긴장감이 근데 좀 있었다 피오라 잘 커가지고 피오라가 뭔 사코 아지르랑 비듬비듬하냐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